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조 9,798억 원,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분기 영업이익 3,206억 원을 기록하면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부각약품은 조현병 치료제 로라시돈이 국내 임상 3상을 성공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니테스트는 하나 마이크론과 74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의료인공기능지업 루니시, 코스닥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내일의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의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최근 미국 기술주가 시장의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점, 그리고 미 상원의 반도체 육성법안 통과 기대감까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또 시간 외에 테슬라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노르트 스트림 1에 재가동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지수 마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93% 상승하면서 2,400선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795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담으면서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로 지수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마켓맵으로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마켓맵을 보시면 떨어진 업종과 떨어진 종목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의약품이 조금 눌린 모습이고요. 전기전자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법안통과 모멘텀에 특히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2% 넘게 오르면서 지수와 업종을 동반해서 끌어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주 강한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금주 4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조현열 연구원은 최근 주가 강세 배경을 업종 내 양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무려 5%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보시죠. 현대차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1시 30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등 매크로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썼는데 영업이익이 약 2.98조 원으로 시장 예상치가 2.28조 원이었는데 크게 상회를 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향후 소비 둔화 우려감 등에 따라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갔다가 장 마지막에는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기아 실적이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루닛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루닛, 의료, 인공지능, AI 기업인데요. 암 진단을 위한 AI 영상 분석 시스템이 대표 제품입니다. GE 헬스케어, 필립스, 후지필름 등 글로벌 메이저 의료기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기분 좋게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메가MD 보겠습니다. 메가MD도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서 정부의 자발적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 동료에 따라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교육주 그리고 원격 플랫폼 기업 등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교육주의 대장주, 대표 종목으로 손꼽히는 메가MD, 상한가로 강하게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장 마감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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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금융주들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딛고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도 빨간불 켜냈고요. 코덱스 증권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채권 판매액 16조 원을 넘겼다고 밝힌 가운데 2% 넘게 올랐는데요.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주들로도 빨간불이 전달되면서 코덱스 증권은 1.9% 상승했습니다. 다음 타이거 소프트웨어도 4거래 일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 등 기술주들의 실적이 우려보다 잘 나와주면서 안도감 속에 아마존과 애플 등 다른 종목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관련 주들 강했고요. 이 훈풍 메타버스나 NFT 게임으로도 전해진 가운데 타이거 소프트웨어가 1.5%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 하락을 보인 쪽도 살펴보면요. 어제 이어서 인버스 상품들이 연이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타이거 헬스케어도 사흘 만에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 주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진단키트나 제약바이오주들은 하락을 보이고 원격진료나 온라인 교육 쪽으로 수단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견조했던 셀트리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쉬어갔는데요. 헬스케어도 2%, SK바이오사이언스도 2% 넘게 밀리면서 상품도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코덱스 골드 선물 환해지 상품도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다가올 7월 FOMC를 앞두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은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달러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간밤 금 가격이 내린 가운데 선물도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5거래일 사이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매수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SK이노베이션과 카카오,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이마트가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SK이노베이션 체크해보시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일 연속 기관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4거래일제 오름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5위에 있는 이마트 체크해보시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제 8% 급등을 보였고 오늘도 빨간불 케냈습니다. 연이틀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쪽도 살펴볼까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LG에너지솔루션, KT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 대표 종목이자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지만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다음 통신주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은 연일 사고 있지만 기관은 또 연일 팔면서 수급 주체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